럭셔리한 휴식을 완성하는 리클라이너 휴식의 테크놀로지를 완성하는 안마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일상의 휴식을 다시 켜다 휴테크 리온 인테리어 감각을 완성하는 퍼니처 실루엣 오가닉 화이트 패브릭 텍스처로 홈 스타일링 완성 퀼팅 패턴 이너 시트로 리클라이닝 체어의 편안함은 그대로 독서 모드와 TV 모드로 최적의 포지션으로 휴식하세요 완벽한 안마의자의 감동은 그대로 입체적인 S 프레임, L 프레임으로 전신을 빈틈없이 신체의 골격과 근육의 과를 연구한 초정밀 자동체형 인식 기능으로 맞춤 안마 구탄성 마사지볼로 경험하는 다섯 가지 안마 기법 마사지에 시너지를 더할 온열 기능 신체 부위별 에어백이 선사하는 섬세한 공기암 마사지까지 여덟 가지 자동 안마 프로그램으로 내 몸 상태에 따라 집중적으로 다채롭게 갖고 싶은 위클라이너 갖고 싶은 안마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일상의 휴식을 미운하다